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 만물의 시작에 관하여 인간의 처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이후 인간은 왜 타락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는데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오늘 인간 자신뿐 아니라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관념적이 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게 되고요 자기 뜻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종교적 열심은 있기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보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오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정말이지 놀라운 것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교만한 인간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폐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분명한 것은요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교만이 인간을 폐망으로 이끄는 이유는 교만하면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의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살면서 늘 교만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높이며 그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교만의 유혹을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완고함과 교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완고함과 교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완고함과 교만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완고함과 교만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고